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셨다. 동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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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준비한 메뉴는 약간 이국적인 특별 조리법으로 저희도 특수 조리법으로 오늘 바베큐 한 돈으로 한 돈 삼겹살을 준비했고 동서! 들어가서 받아보시면 됩니다. 들어오세요! 이거 이거 근데 평소에 먹던 카레랑은 완전 다른 느낌 근데 근데 평소에 먹던 카레랑은 완전 다른 느낌 후레이크 한 숟가락 딱 위에 올려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자리 잡고 그냥 나가세요. 자리 잡고 나가시면 됩니다. 시작해 봅시다. 시작해 봅시다. 거기 식판에 샐러드 받으셔서 그 다음에 고기 받으시고 여기로 줘. 일찍 자 바 반 그렇지? 색깔이 기가 막히네 쓸어야겠다 자, 이리 오십시오 한 사람당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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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요? 맛있게 드세요 진짜요? 무슨 부예요? 저 펜싱부였어요 펜싱! 저희 때 딱 생겼는데 펜싱이 펜싱이랑 같이 운동했었어요 저희 저 죄송한데 고기 좀 주세요 아 예 여자 특전사 분들은 몇 분 계신 거예요? 2번 보안 아 보안입니까?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보안사항이 아 그게 보안입니까? 그럼 아 그래요? 야 전력, 전력인데 인마게 군전력인데 찰랑찰랑 소리 들죠? 육즙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소리 들죠?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십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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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수고하십쇼 수고하십쇼 한참 이렇게 맛있어. 소금 거의 뽁뽁뽁뽁뽁뽁 어? 저분들은? 흑수 장비 장비 아 그렇구나 특전사 대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임기제 부사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까 그중에 한 단계라도 잘못된다면 아마 강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포를 하게 되면 기록부에 본인 실명을 작성하게 되는데 항상 긴장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포장한 낙하산을 메고 강화를 했을 때 그래도 제 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모장 시간과 복잡한 과정을 제조해 줄 알았는데 그릇에 잘 먹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배고파 형, 어?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OC ludzi 감사합니다 이.. 이거 봐 이거 봐 와 진짜 맛있다 이거 껍데기 같은 게 맛있네요 이거 진짜 껍데기가 예술이야 진짜 근데요 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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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끝까지 가지고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이렇게 많이. 같이 드시는 거예요? 응꼬부부네. 너무 많아요. 응꼬부부야. 아이고. 식사를 드셔야 될 텐데. 아이고 괜찮아요. 저희는 한 끼 굽는다고 뭐가 문제되나. 굽지 마시고. 우리 국군 장변 분들이 중요한 거지. 반바지 나누겠습니다. 아 그거면 됩니다. 아이고. 그럼 안 돼요. 아 너무 많아서. 어허. 많이 드셔야지. 드시고 드시고 또 오세요. 일부러 많이 준비했어요. 어? 고부동반을 뱉네. 이야. 환상이 안 올라간다. 야 고냥국 맛있다. 응. 이거 먼저 먹어. 다 먹어. 이번 주 치. 이번 주 치 고기야. 이번 주 치 고기야. 이거? 한 접시 면은 구입을 다 먹겠다. 야 이거 잘 구웠다. 고기. 아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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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은 맛있다. 음 맛있다. 음. 카레 가루를 넣고 아예 밥을 한 건가? 비비는 것보다 맛있네. 음. 아 맛있다. 야 이 드시는 게 좋긴 한데. 아예 밥을 해. 음. 음. 음, 쾌카라니 맛있다 응 레시피를 배워가야 되는데 응, 진짜 아이, 마이크도 있어 형, 너희도 운동하러 가면? 운동하러 가? 아니, 웃음 운동하러 가면? 운동하러 가면? 운동하러 가면? 저희가 티르켓 대지진 구호팀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걸 1시에서 1시 반 사이쯤에 들었던 것 같은데 독수리 부대원들 총 40명에서 4시간 안에 준비하고 바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동하러 가면? 그 현장으로 까기 이동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구조 순간에는 다 위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서의 생각을 하게 되면 구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본능적인 부분이 좀 앞서서 좀 더 생존자들을 구출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훈련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다 무사하게 복귀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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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사이, 사이, 사이 사이, 사이, 사이 사이, 사이 네, 네, 처음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부족하시면 또 드세요 예 아이고 네, 마이 드십시오 관절이 아프다, 관절이 아프다 건강들 잘 챙기세요, 잉? 아우 야 물집 잡힌 거 봐 진짜 이거 고기 쓰는 것도 문제 아이고 물이 터졌네요 이게 칼질하면 이래 이래 아우 씨 아프겠는데? 아프지 아 이거 손가락 아프다 진짜 형 쟤 팔 좀 팔 좀 여기 타투 한 거 보세요 탔네 탔어 쟤는 삼겹살 원없이 먹자는 날이라 야 딱 터지다 터져 맛있게 드세요 꼭 드려야 된다면서 고기 좀 더 드시지 고기 좀 더 드세요 야 형아 배부르다 만족 개만족은 아 진짜 맛있다 와 맛있는데 너무 배부르다 아 아 이거 왜? 이거 왜?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